다행히 맞췄어 짠하네 네 여러분들 자 녹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GTA 5 로스 산토스 관광하기 몇 편일지? 한번 써봐 스물일곱 편? 네 다시 다시 NG 자 녹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GTA 5 로스 산토스 관광하기 서른일곱 번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김제쿱씨 자 여러분들 응 이걸 너 마이크 작다 응 자 여러분 보이시죠? 자 대형트럭 견인인데 견인차가 견인차가 견인차를 견인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원래는 열대 하려고 했는데 열대를 하면은 중간에 풀려요 그래서 그냥 다섯대만 하겠습니다 물론 물어보지 않았잖아 너 마이크 작다? 가즈오오 두두두두둔 두두두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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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견인차입니다 KTX 아니에요 흐흐흨 흐흫흫 흐흫흫 참고로 디스코드에는 PCIb님과 김제이 카이버 자식이 있습니다 이 거의 진엔데 진엠 나 모르고 하네 음 음... 자. 부스팅. 프린클리... 프린클리... 오오오오오오오오오.. 저... 뒤 왜 저래? 어어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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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어어어... 아 저 저 저 저 저 저... 안돼 안돼... 안돼 오오! 노!! 뭐야? 사이렌? 도와주자. 응. 사이렌 있어. 안들리지? 오! 뒤..뒤..어! 그럼 뭐해 어 들었어 저기있다 나와 뒤에..뒤에..뒤에..뒤에..뒤에.. 뒤에 왜 저래 뭐..없네? 잡았어? 뭐 어쩌거나 자 요걸로는 이제 경찰이랑 같이 대결하기가 힘든데 이거..될까? 나와! 야 진짜 징그럽다 오! 미안해요 레디스 앤 젠투맨 아 뭐 인간이야 이거 견인차야 야 저..뒤에..뒤에 왜 저래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하하 저 뒤에 왜 저래 아하 진짜 이 GTA 분리 이상한데 흫 이제 알아서? 아니 견인처럼 더 이상한데 왜지? 원래 파이버 엔진 별로야 마치 인이 먹을처럼 흫흫흫흫흫흫흫 어? GTA4 GT4로 이거...이거요 이거 해볼까? 안되지 않네 자 여러분들 차가 없을 때 흔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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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나왔네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허허 진짜 징그럽다 과연 오프로드는? 아 빠졌다 야 풀 악쇠 D-어쩔 어쩔 D-WT레 D-WT레 어 잘 붙어있네 저 정도면은 끊어질만 한데 헉 wrw 혼 흐흑 엇 엇 아 엇 앟 끊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뒤는 말이죠 앞에 끌고 가면 자동으로 들입니다 어 1개 저 다시 가져오면 돼요 자 견인채가 복구합니다 견인채가 견인채를 살려요 오zo 괜찮아 됐다 됐다 어 오케이 알았어 이거 이거 어떻게 풀더라? 아 H 오케이 돌리고 됐다 어? 왕건 보여 자 돌리고 됐다 어 눈물 됐다 됐다 따세 어 으아아아 어? 어어 방금 달려있네 그러니까 자 지금 필요한거 뭐? 속도 속도가 없어 속도에 이목을 됐다 60 어어씌 아 아 좋던 맞대 아아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되지 뒤를 걸으면 되지 뒤로 돼? 돼 사기네 뭔 사기야 끌어올려라 아 쓰이터 차네 흔들어 제껴라 어 일어나 토끼 담아 아 안 되는데 으으으읏 이거 하면 안될걸 이게 Здоров성 이거 버그있어 이거 1캠 먹어야돼 어 뭐야 지리지? 줄이 늘어나 기름 보고 불쌍 안가시네 나 알라 가면 안돼? 어 뭐야 연결돼있어 아직까지 연결돼있어 저거 움직여 저거 저거 움직여 저거 움직인다 세워버려 야 좀 일어나 좀 아 좀 렛렛렛렛렛 힘드네 여러분들 기름 세요 청..총ómo 청싸봐 기름에 청싸봐 아이 불 나 안되 어어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네 이래서 여러분들 PCIPC는 리더를 할 수 없습니다 체문을 버립니다 왜냐 쓸모가 없으니까 핀 버려 안버려 나 살려 할만없죠 아니 죽은걸 못살리지 죽었으면 못살리지 아니 이거는 살아있고 죽으려고 하는데 살린거잖아 그니까 안죽었잖아 아직 할만없지유 알았어요 자 갑시다 복구 완료 가자 고개를 들어라 도시로 가자 됐죠? 레츠고 도시로 갈려면 어디로 가자냐 왼쪽 딴따라단단단단단단단 달려 어어어 아니 처음부터 미끄러져 신기한 광경이죠? 자 갑시다 자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기어 변경 속도로 올려라 오우 미안하네요 밟고 밟고 한 번 더 제가 프랭클리 하는 이유가 이거에요 이 능력 밟고 기어 올려 밟고 밟고 오우 오레오 오레오씨 저 링크 들어오면 이거 제가 지금 녹화하는거 볼 수 있어요 지 demo sur 나와 발봐라 힘을 주라 어열열열여요요 요요요 вед 어어 안돼 사이렌? 안대 끊어진다고 암 되 아아아 일단 퇴근하세요 뭐? 침대에 있게 뭐랜가 침대에 있는다고 네 태그하라고 아 태그하라고 예 자 일단 세대만 있습니다 아 이거 저 너무 길다 달려 아 너무 잘 끊어져 이거 이상한데? 이거 왜이래 아 소리 아 와아 어 미안해요 뒤보다가 괜찮아 이거 금방 살 수 있어요 보여드리죠 됐죠? 정말 쉽죠? 이거 세대만 깨요 너무 길다 됐어 후진 나오시오 컴온 맨 아 좀 나와봐 됐다 걸었다 됐스 오 저거 밑에 지나간다 어허 어허 지나간다 나이스 갑시다 자 다시 갑시다 이번엔 도시로 비밀에 오우 맨 됐죠? 갑시다 이번엔 카지노 앞에서 가볼게요 카지노 자 싱글에서는 카지노는 오프닝 순이라 되어 있습니다 순위가 와요 오프닝 순 갑시다 갑시다 어허이거 없네 퍼레이드야? 뭐야 이거 레이시? 미안 안돼 이게 뭐하는지 알겠지 진짜 흐흐흐흐 어어어 디디 달려보자 오 디디 오 디디 당장 멈추고 싶지만 그럴 순 없어 흐흐흐흫 오 흐흐흐흐흐흐 호우오오옵 어,오 använd 튕겨나갔어 안되겠다 기어 자동 오우씨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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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것도 튀겨나왔어 아 겨우 나 온전해 저 온전해요 미안해요 자 그렇다면은 아 이거 방송찍기 너무 어렵네 이거 이거 자꾸 끊어지면요 저거 다시 연결하는데 시간 걸려가지고 자 그럼 경찰 놓읍시다 안되겠다 나와 자 별 3개만 하겠습니다 아 맞다 이거 바퀴 바퀴 아니 노노노노노 비필클 블랙프루프 모델가 되나 아 되어있네 응 안돼 응 안돼 나를 잡아붓이지 응 안돼 아하 좋은 생각 있습니다 이리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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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들어와 들어왔다 어 뭐야 됐다 됐다 고고고고고고고고 달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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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죽김 아 응 안돼 어때요 도레도레도레도레도 도레미파솔라시도 뭐야 뭐야 왓 돌려 갱내 자 이게 다 돌려 그냥 어쨌든 이걸로 못 버텨 정무 races il iTunes 나 ŜO Tumbballs 에 유니 더 왜 스와트 안나오지? 그 큰 차? 어 어떠세 로 센토스 어 잡았다 나이스 경찰이랑 놀자 내가 슬레지가 뭔지 보여주지 슬레지 좌우 해머 발사 어 어 아무도 없네 망했다 브리크 어 됐다 도망가 아 잠깐만 있어봐 아까 저기 광화버스 있던데 어 없어졌다 아 이런 앗 드리프트 내 뒤에 잡히는 녀석들은 가만히 두지않겠어 안간대 왜 SUV가 안나오지 으흐흐흐흐흐 위엄 존 시나 따세 잘 봐요 자 가다가 멈추고 후진기어 놓고 뒤로 아무것도 없어 놀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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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었다 가짜 가쏌 흐흐흐 이 형님 열심히 엑셀 밟고 있지만 제가 힘이 더 세져 힘을 내요 슈퍼 뭐야 왜 안가 밟고 나와 아 아 경찰 형님을 인질로 잡고 있다 함부로 하지 말도록 야 왜 임팔라밖에 안나와 다 없애봐 그래도 빌떠? 디아랑이 잡혀있어 빙글빙글 빙글빙글 올려 앗 따가 앗 액 사슬을 끊다 군대가 볼까? 내 죽을거 같은데 속도로 올려라 140 어 나이스 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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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얘 첵션 왜이래 어 망했다 음 뒤 걸었어요 왜 안가져 아 낌 됐어 됐어 아우 진짜 나와 밀어버려 얘 풀어주고 난 베어캣을 보낼 월척이다 놀러와 놀러와 어 다시 앞벌 좀 더 가서 후진 아 아 진짜 베어캣을 찾기 힘드네 아니 나와 됐다 걸었나 걸었다 됐다 예스 아 내렸어 이런 이거 내꺼 잡았다 안에 있나 없다 오케이 밟어 속도를 낸다 아 오우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뒤에 베어캣을 메이즈로 쓰는거죠 어 뭐야 두근내려감 됐어 베어캣이 원래 저렸나 패치 패치를 다시 해야되봤네요 오케이 근데 밟어 오 어 봤습니까 뒤에 베어캣을 이용해서 부스팅 쓰는거 어 군인이다 안돼 오지마 일로와 일로와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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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 지도 빨간색 보석 걸고 가자 그렇지 나는 인지를 찾고 있다 인지를 찾고 있다 인지를 찾고 있다 이거 들어서 죽을거 같은데 탱크 때문에 제발 탱크 없애라 노 탱크 플리즈 어 탱이다 자 따세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인지풀 어 개이풀었네 자 여기서 아 야인데 아 맞다 아 맞는데 이런 알 수 없지 일로가자 드리프트 이래서 프레임 클린합니다 탱크는 괜히 안됩니다 오오 야 야 야 어우 씨 야 도망가 오 어우 씨 걱정하고 우려했던게 아 아 아 씨 탱크 도망가 나 망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이제 저 탱크 있는데 아 야 죽겠는데 다행히 저거 탱크 아니에요 상관 안간대 트럭 탱크가 있나 일단은 유안상으로 안보입니다 오 예스 오 오 그리핍 예스 도망가 아 일로가면 탱크 있을건데 얘네도 탱크 같은데 왼쪽에 아니면 땡큐 아니다 아 당이다 아 음 아님 나이스 공간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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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피하죠 공간대 따세 됐어 왔다 어 안간대 어 탱크까지 죽을뻔인데 진짜 오우 어 굉장히 아프다 왜 안가 에잉 더이상 할수있는거 없죠? 요거는 절대 못피합니다 그거로 아 잠시만있어봐 여기 주유수있지않나? 아 더가되구나 일로와 자 내리고 브릭크 됐다 예스 크로스 빈지를 잡았다 크로치 크로치 올라간다 스톱속도 올라간다 크로치 200은 찍어야지 플러스 나랑 같이 200까지 찍자 나이스 한번더 돌려 난 삼별고난다 오 노 이거 왜안가 아 안되네 순간적으로 힘을 안되네 안됩니다 경찰 나으리 밀어버려 와 힘세다 어 안된다 아 못침 아 저 벽에도 벽에서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을내 200 좀 찍어라 안찍어 에이 찍어라 엉 안 찍네 아 아세 호우 Mund along 윗백 관될까 이거? ridiculously 망했다 오우 안돼 아 안돼 야 어...노노노노 에이 폴리 스쿠즈 미 슉슉슉슉 아 죽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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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솔직히 저 대형견인차로 도저할 수 없습니다 너무 늘려서 여기 어디지? 뭐야 사건? 뭔일이요 예요? 됐죠? 사건 해결 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저도 또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하구요 예 저도 또 다음에 또 재미있는걸로 올께요 네 감사합니다 äwhere NO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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max 저거니요? 여잇, 여잇! 여잇, 여잇! 아! 마이당! 여잇, 아, 아! 걸어갔던!